슈퍼스피! 이예하핳하핳하핳하하 하핳핳핳하핳핳핳하하핳 네? 허! 네? 흠 계속 아, 이렇게 어어.. 너무 이상한데? 아니 아 이분 괜찮은거야? 아니 이분 괜찮은거에요? 그 항아리 아저씨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 뭐 어떻게 가는거야 도대체 가슴 근육을 튕겨서 움직인다는 그런 설정인건가요? 대윤근을 튕겨가지고 어? 어? 대윤근도 대윤근인데 무릎이 꺾이셨어요 선생님? 왼쪽 가슴에 힘을 주면은 무릎이 이렇게 꺾여 돌아가야 역관절로 돌아가버려 괜찮은거냐고 이거 진짜 똥개매 세계는 참 대단하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5200원짜리인 폰드워즈가 제일 나빴습니다 아니 이게 뭘 지맘대로 그냥 아니 뭐 지맘대로 이렇게 날아가버리니 이거 뭐 차라리 이거 하느니 점프킹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점프킹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이건 진짜 모르겠다 컨셉도 모르겠고 뭐 움직이는 것도 모르겠고 여기 이분 표정 너무 세상 모든 걸 포기한 표정이라가지고 내가 다 슬퍼지네 그냥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걸 끝까지 깨느니 짬뽕킹을 하겠다 이 말이죠 오 개빨라 개빨라 아 그러니까 열받아 1탄은 깨고 싶어 열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열받네 1탄은 깨고 싶네 뭔가 될 것 같은데 새소리도 개열받네 이거 너무 평화롭잖아 나는 지금 지옥에 행군을 하고 오 그렇지 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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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런 똥깸하면서 열받는거지? 깨고싶네? 어 깨는거.. 오오오 그렇지! 아아아아악! 잠깐만! 멈춰!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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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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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아 머리 왜그래! 머리 왜이렇게 흔들으세요! 머리 흔들지 마세요! 오오 여기 갇히면 안되는데? 오오오오오? 여기 가야지 가야지 이제! 오 피했어 피했어! 한쪽으로는 잘가는데 앞으로 왜이렇게 안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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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했어! 피했어! 머리좀 가만히 있으세요! 머리가 왜그래! 머리가 왜그러는거야 앞으로가 앞으로가! EXPECT 노래보임? 어어? 어 돈다 돈다! 저쪽으로 보내줘! 아 여기 다리에 걸려가지고 오케이x5 넘어가 이런 식으로! 오!! 좋아 x3 어 나 이거 좀 잘할지도 어 넘았어 넘았어 아니 게임이랑 너무 안 어울리게 부금은 왜 이렇게 장엄해 아 머리 좀 가만히 있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박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려 기다려 어 나 이 게임 나 이 게임이 할 줄 알아요 어 나 이거 왜 잘하냐 어 나 이제 잘해 어 나 이제 잘해 그렇지 야 여기 어렵다 여기 어떻게 하냐 여기 어 여기 어려운데 그렇지 그렇지 넘어왔어 넘어왔다고 넘어왔다고 할 수 있어 나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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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넘어왔다 아 노래 나온다 와 노래 나온다 동시대가 무슨 뜻이죠 많이 들어본 말인데 아 아 아 와 나 근데 잘한다 아 어째서 이 게임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어째서 그렇지 그렇지 나 왠지 모르겠지만 이 게임을 잘해 어어 야 저기는 수직 발판도 있어 야 저기 올라가야돼 저기 올라가야돼 오오오 야 가렸어 가렸어 안 보여 어딨어 야 나 이거 왜 열심히 하고 있는거야 이거 엎드리면 어떻게 해야되죠 엎드리면 아 반대구나 오케이 불고기 아저씨 힘내요 다시 바다로 돌아가게 해드릴게요 포뇨 아저씨 포뇨 아저씨 으아아아 힘내요 다시 바다로 보내드릴게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슈퍼스피드 뭐야 이상한기술 이상한기술 쓰지마세요 아저씨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수직을 서로 멀어난다리 하하하하하하 어 이거 사역인데?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오케오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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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렇지! 아저씨 거기 안돼요 거기 안돼! 오 피해 피해 오 됐다 아저씨 머리 머리 그렇지 피해 아저씨 머리 조심해 편해 보인다 오늘 중에 제일 편해 보였어 좋아 좋아 엎드렸어 물고기 아저씨 물고기 아저씨 물고기 아저씨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힘내요 물고기 아저씨 다 왔는데 아저씨 아저씨 아아 아 얼굴 다 갈린다 어 어떡해 하하하하 이게 개웃긴게 떨어질 때 이렇게 광클을 하죠 그러면은 슈퍼스피네 슈퍼스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탈락입니다 어이 으악 내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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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내 팔!! 아 잠들지 vem!! 너무 끔찍하게 죽었어 오, 회전!!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아 나 이것 끝까지 깰 것 같아 어떡해 나 이거 끝까지 깰 것 같아 아! 깨기 싫은데 어 그게 가만있으면 가 주는거야? 어 가만있으면 가네 어 좋다 어휴 배경이 확 바뀌었어요 오 오케이 x2 오오오오호었어여 오오오! 아아아앜! 내 머리! 여길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야? 야 여길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야? 뭐야 여기? 오오오오. 오케이. 저 안으로? 오오오. 들어가는 거 맞아? 오오오오! 아씨,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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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이야! 오오오오. 됐어, 됐어, 됐어. 오오오. 들어가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돌아가는 저것까지 있네 여기 아 너무 너무 튕긴다 너무 튕긴다 아 이걸 왜 하는거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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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 좋아요 회오리 그렇지 어어어어어어어 또 사용당한다 또 사용당한다 기호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발판이 너무 작은데 슬픈 어우! 무릎을 꺾인게 제일 보기 힘들어 으아! 어딜가!!! 오케이 리듬타는 거 좋아요 아니 뭔가 묘하게 리듬 타는 것 같아서 짜증나 어 사형인가? 어 사형 아니야 오 좋아좋아좋아 오 오케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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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자 천천히 오케이 오 아 근데 다 뒤집혔어 엎드린게 좋은데 오 사용당한다 셀프 오오오오 버텨 Von 드나누레 믿음의 산기 생명하지 셋다이 와아아아아아 마지막 탄인가? 역시 똥겜은 음! 우선 하고싶은말이 있었는데 더러워서 참겠습니다 나가시라구요! 똥을 싸고 오면 더 잘된다구 오아아아 아니 피 뭐야 무섭게 노래는 왜이렇게 또 상큼해 으아아 으아 으어어어 으 εκ 으허헤헤헤헤헤헿하이 어허헤헤헤헤헤헤하하하 으어어어얼허아 우와 잘해 아 여기 다음에 뭐있어 뒤를 보여줘야 내가 뭐 가정말든 가야죠 뭐 가자아 으아아아 오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오 내 몸 내 몸 아야야야 오 피해 피해 오오 몸짤려 내 몸 내 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왜 또 있어 뭐야 야 육상 뭐야 뿌잉 뭐야 뿌잉 야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같은 제작자야 피해 만든 사람이 만든 거야 아니 근데 얘 뭐야 이거 왜 둘이 콜라보 뭐야 아니 상상도 못 한 피해니아 여기서 왜 나와 이건 그냥 일자인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파이널 스테이지 또 있어 왜 그래 에이? 아니 근데 파이널 스케이지 또 있는거 좀 선 넘는거 같은데? 아니 무슨 노래만 들으면 언더테인이야 울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엄청 감동적인 순간인거 같을 줄 알겠어 아 이거 저거 닿으면 터지는데 쟤 어 이거 피해서 어떻게 가라고 우와 오케이 추진력을 통해서 오히려 엎드려버리기 어어 이렇게 끼면 안되는데 허리가 돌아가버렸어 어어 고마워 너 날 살려주려고 날 죽이기 위해 그런게 아니었어 날 살려주기 위해 도는거였어 너희들 날 응원하고 있었구나 나 꼭 깰게 너희가 내 편이었다니 고마워 나 꼭 나 꼭 깨고 여기서 나갈거야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아! 아 팔도 좀 쓰세요 아저씨 와 이거 너무 빡센데?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하하 이상한 능력을 갖게 됐어 이 사람 가슴 근육으로 내맘대로 움직일 수 있어 이거 똥게임 아닙니다 여러분 갓겜입니다 말 조심해주세요 누가 똥게임이래 백맨은 갓겜이야 어우 왜 또 점프해 왜 그러지? 아 멘탈 나가 야 노래 꺼 노래 끄면 근데 너무 너무 이상한 아저씨가 가슴 근육을 튕기는 게임인데 노래 키면 그나마 좀 뭔가 뭔가 있어 보이는데 노래 끄니까 너무 너무 이상한데요?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점프킹 안 하려고요 이거 할 바엔 점프킹 하겠다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는 뜻이었어 말을 잘 곱씹어보니까 이거 하겠다는 뜻이었어 아 아 근데 너무 화나요 너무 화나 진짜 어떡하지 어 어 뭐야 키보드로 해도 되네 아 처음 알았어 야 뭐야 이거 아 키보드로 해도 되잖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키보드 되잖아 뭐야 이거 처음 알았네 왜 아 진짜 키보드 썼지 아 진짜 키보드 썼지 아 진짜 키보드 썼지 아 아 아 아 아 아 conos 넘어왔어 너무 열받네요 너무 열받아 너무 화가나